생명과학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선생입니다 자 생명과학 1 내신 완성 400제 강의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신용 강의입니다 고1, 2를 위한 대부분 다 고2 학생들이 생명과학 1을 이제 학교에서 배울텐데 가끔 일부 학교는 고1 커리큘럼에 생명과학 1이 들어가는 학교도 있더라고 고1도 같이 붙였는데 고2입니다 대부분 95% 이상 자 어떤 강의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단원 내신 대비 문제풀이를 하는 그런 전문강의입니다 내신용 전문강의죠 그죠 고2 학생들 하여간 내가 고2 학생들한테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내신이 정말 정말 중요해요 정말 대학교 여러분 대입이 중요하잖아 그지 대입에 진짜 내가 여러 번 했던 표현 프리패스입니다 내신 성적이 좋잖아요 그러면 정말 쉽게 들어가요 꾸준히 열심히 하세요 자 그리고 이 내신완성 400제 내신 대비 전문 강의고 문제풀이 강의입니다 전단원 생명과학 1의 8종 교과서를 정말 꼼꼼하게 분석을 다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전국 고교 내신 기출 분석을 좀 했어요 저와 우리 연구원들이 정말 아주 꼼꼼하게 다 했고 특히 전년도에도 내신완성 400제가 있거든요 교재 이번에 새로 나옵니다 자 이번에 새로 나오는데 그거는 특히 최근 3년치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래서 쉬운 난이도부터 아주 어려운 난이도까지 골고루 쫙 해서 재편집해 가지고 골고루 집어넣어서 전전도 내신 400제보다 20% 정도 문제가 바뀌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로 구성된 게 이번에 내신완성 400제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선별했습니다 이 문제 내신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문제들을 쭉 보면요 비슷비슷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애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들 딱 보이거든요 그거 집중적으로 몰아왔어요 그래서 그걸 편집해 놨고 물론 학교마다 아주 굉장히 독특한 유형의 문제를 내는 학교 담당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것까지는 커버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무슨 대학교령 집어넣고 생투대용 집어넣고 이런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건 예외로 하고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좀 더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내신완성 400제로 웬만한 문제를 다 90, 한 7, 8%는 다 커버가 되지만 일부 커버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또 커버된다고 해도 강조하는 지점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커버해라? 학교 선생님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학교가 있는데 우리 학교의 선생님은 예를 들어 EBS 수특 교재에서 많이 낸다더라 우리 학교 선생님은 여태까지 맨날 냈던 그 기출 문제를 살짝 변형해서 낸다더라 그 족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프린트로 중고해서 많이 낸다더라 반드시 학교 선생님 수업을 들으셔서 그거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걸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내가 95, 97% 얘기한 건 그냥 내가 감각으로 얘기했는데 대부분 다 여기에 있는 문제들이 내긴 나오긴 나와요 알겠죠? 그런데 혹시 특별한 학교가 있을까 봐 해서 학교 선생님 내신 수업은 꼭 들어야 된다 강조합니다 그리고 문제 구성이 단원별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이런 것들이 쭉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유형별로 한 단원이다 그러면 유형별 객관식 문제, 단답형 문제, 서술형 문제도 고로고로 다 해놨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괜찮은 내신 문제풀이 교재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 그런 교재와 강의다 내신 대비 커리큘럼 잠깐 소개해주면 12월 달에 선생님 고 1, 2를 위한 생명과학 1 커리큘럼 내신 기초인문 특강이 있어요 짧은 강의죠 이거는 뭐 이제 시기가 지났으니까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됩니다 곧바로 혹시 지금, 지금이 이제 3월 9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내가 개념 공부를 시작하겠다 그러면 이제 가급적이면 3개환부터 시작하면 돼요 기초인문을 건너뛰고 근데 많은 학생들이 1월, 2월, 12월부터 해가지고 섬기화를 많이 들었을 거야 굉장히 강의 분량이 좀 있는 겁니다 기초 문제풀이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요것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뼈대가 완성이 되고 그럽니다 알겠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고 1, 1위한 내신 완성 400채가 있죠 3월부터 5월이라고 했는데 실제 내가 3월, 4월달 안에 다 끝낼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요거 한 24시간 정도 분량으로 할 겁니다 알겠죠? 요건 여러분들이 모든 강의를 다 듣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무죄를 풀다가 좀 어려웠던 거, 헷갈리는 거 꼭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 위주로 선생님 해설 강의를 봐도 됩니다 알겠죠? 그런 얘기도 좀 하고요 전범위를 내가 다 찍어 올릴 텐데 여러분들은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뭐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1학기용, 2학기용으로 내가 구분해서 강의도 좀 선보일 겁니다 알겠죠? 그것도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내신 직전되면 중간기말고사 벼락치기 특강도 내가 마련할 거야 그래서 각각 3시간, 4시간 내신 완성 400채 교재 그 개념 부분을 좀 특화시켜가지고 거기서 이거를 내가 쓸 거라 내신 완성 400채 교재가 있다 그러면 요 400채 이 강의뿐만 아니라 내신 직전 벼락치기 강의에도 좀 활용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거 참고 좀 하시고 요 얘기도 좀 할게 아까 내가 중간 얘기하다 말았는데 질문을 할 것 같아서 겨울에 내가 섬기화를 들었어 정말 잘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거의 완강해서 그러면 최고로 잘한 거고 섬기화를 내가 들었는데 선생님 저는 생태계 좀 못 들었어 유전병 뒷다론이거든 거기도 한 번 못 들었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지금은 이제 이 내신이 중요하니까 앞부분부터 다시 공부하는 걸 권장합니다 3월 초부터는 알겠지? 자 그렇게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주고요 그러면 선생님 뒷부분 못 들은 거 어떻게 해요? 그거는 이제 여름에 다시 공부해야지 섬기한 2학기 파트는 여름에 한 번 더 공부해 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못 들었던 유전병이나 생태계 쭉 들어주시면 되고 또는 유전부터 못 들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집중하시면 되고 알겠지? 그리고 요거는 섬기한을 뼈대로 딱 잡고 난 다음에 살을 붙여주는 거야 내신 안성 400제는 그래서 섬기한이 우선이야 알겠지? 벼락책은 이제 마지막에 해주는 건데 이것도 이제 효율적인데 이건 나중에 상황마서 중간 기말 이때 직전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고 강의 수강 여부를 자 수강 대상은 뭐 뻔하지 내신 만점 원하는 학생 개념은 내신 대비 문제풀이를 원하는 학생 다양한 유형의 내신 문제를 접하보고 싶은 학생 그리고 문제풀이 선생님이 꼼꼼하게 쉬운 문제까지 다 해줄 거야 어려운 문제까지 익히고 싶은 학생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참 이 커리큘럼 중에 상크스가 빠져 있죠 선생님 우리 고등학교는요 자사고고요 전국자사고 또는 과학중점 학교고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은 상크스까지 들으면 돼요 알겠어요? 빠른 친구들 고의들도 상크스 듣더라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1학기 때는 말이죠 상크스가 굳이 필요가 없어요 1학기 특히 중간고사는 앞에 생명활동과 에너지 위주로 나오거든요 거기인 다음에 생물의 특성 과학의 탐구 방법 기껏 들어가 봤자 이 신경계 고의가 조금 들어가요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부 학교가 예를 들어 전도속도 추론용 문제가 나온다 섬기관에서 웬만큼 다 했었던 내용들이라 그 스킬 정도 하면 되고 상크스가 진짜 필요한 건 2학기 때 많이 필요해요 유전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학교가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상크스를 벌써 들었다 그러면 최고인 학생이고 상크스를 내가 2학기 유전 대비로 듣고 싶어요 그러면 여름에 들어도 되고 그건 내가 혹시나 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근데 대부분 학교는 상크스까지는 필요 없을 거야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강의 형식은 한 24시간 정도 분량으로 할 거고요 지금 저런 스튜디오 전부 다 여러분들 카메라 보고 나는 현장 강의 안 해 오로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친구들을 위해서만 집중해서 강의할 거야 알겠지? 전범비 1학기용 두 강좌 전부 다 이제 오픈해 놨고요 오늘이 3월 9일인데 이거는 아마 며칠 후에 올라갈 거야 뭐 이제 편집 좀 하고 그래가지고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3월 16일 정도의 강의는 1강부터 쭉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쭉쭉쭉 올라갈 거야 기다려주시면 되고 한 4주 5주만에 다 완강을 할 겁니다 한 달 정도 목표로 하는데 혹시나 해서 5주 정도도 써놨어요 자 교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보기에는 좀 괜찮은데 이게 400 호랑이 그림이죠 220페이지 분량 이렇게 돼 있습니다 400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개념 파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 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교재에 있는 이 개념 파트는 내가 내신한 선수 400제 강의할 때는 이건 설명을 안 해요 그냥 문제풀이만 쭉 할 거고 이거는 근데 나중에 벼락치기 특강이 있다고 그랬죠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이때 사용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내신한 선수 400제 교재를 갖고 있으면 벼락치기 할 때 이걸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이거를 내가 PDF로 따로 주긴 합니다 그래서 내신한 선수 400제 교재가 없더라도 PDF를 활용해서 볼 수는 있는데 아 약간 그렇다 이거고 문제가 이렇게 쭉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2단 편집으로 돼 있어서 객관식 문제 잔뜩 있고 단답형과 서술형 문제들도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재가 아주 잘 구성되어 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내신한 선수 400제 강의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van Wyyn